하마터면 취업할뻔의 강홍빈입니다. 환경자벤조의 장예림 인턴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환경자벤조의 인턴 기자 장예림입니다. 세 번째 하마터면 취업할뻔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스타트업 CEO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는 그 챗봇을 누구나 정말 개발에 대해서 단 1도 몰라도 2분만에 뚝딱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신 분입니다. IT적인 상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LG CNS 역사상 첫 사내벤처로 스피너프한 기업이라서 도움 더 기대되는데요. 서문길 담비 INC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어떤 다음이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해도 효과가 있는데 사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에 봤을 때 좀 공부가 많이 남았는데 아, 뭐 땐 살기 편하다 싶었는데 스토리를 좀 들려주세요. 저는 시각 디자인과에 가게 된 건 원래 꿈은 만화가였어요. 원래? 네, 고등학교 때 만화 복구장이었고 모타쿠 중에 모타쿠였죠. 유명한 만화가 분들을 봤더니 시각 디자인과 졸업생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준비해서 갔죠. 그러다가 제가 딱 2001년부터 안 받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제가 입학을 2001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댄스 동아리 활동. 이런 건 뭐. 와, 재미있지 않으시군요. 담비하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사업 대표라는 게 다양한 거에 관심이 없으면 사실상 해내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랑 맞다는 생각도 들고 만화, 뮤지컬이나 다양한 분야가 있었을 텐데 대기업에 입사를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우리 서대표님은 어떤 롤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서 웹사이트나 앱에 아니면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미지, 버튼 모양, 유저 익스프리언스 그런 거 설계하고 실제로 포토샵 이용해서 모양 만들고 글씨 극이 정하고 이런 시각적인 조형적인 일을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화면을 짜는 퍼블리싱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퍼블리싱 쭉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프론트 엔드 개발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마우스 오버 화면이 이렇게 촥 열리고 클릭하고 샥 대고 이런 거 그런 거까지만 하다가 이 프론트 단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이걸 만드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그리고 사용자 마지막으로 기술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이 세 가지 다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봤더니 신사업 개발하는 마침 거기 이제 T5가 나서 거기에 들어갔죠. 회사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나가게 되신 건가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고요. 남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꼭 나가야 되냐 플러스에도 적응됐고 그때 막 국민은행에도 열심히 준비되고 있던 상황이고 이럴 때가 그걸 들고 나가자니 매출을 다 가져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사를 할 때 저희 분사면은 지금까지 한 건 놓고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해보고 싶으니까 너무 나가고 싶었구나. 그렇죠. 왜 나가고 싶으셨어요? 너무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남아서도 진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던 것 같아요. 놓고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나가라. 나가서 잘 돼야지 안에서 이제 사내벤처 하는 친구들도 더 의욕이 생기고 그걸 보고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사내벤처의 장점. 우선 분사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부담 없이 리스크 없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해볼 수 있었다는 점. 근데 이제 분사를 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원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뭐 사무실도 자기가 알아봐야 되고 월급 정상도 시스템 은행 가서 계좌이체 딱 눌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숫자 맞는지 확인하고 정말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결정해야 되고 맞아요.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서 회사를 서 있을 수 있게끔 유지를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제일 큰 거 같아요. 요즘 좀 근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굉장히 바쁘다고 알고 있는데 책보 많이들 써보셨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확산되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사실은 관심이 없던 시장이긴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살펴봤더니 영어 수학이 이제 사교육 1등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세 번째가 코딩 교육이더라고요. 세 번째요 벌써? 네. 생각보다 태권도 아니고? 태권도 아니더라고요. 태권도 아니고 그 코딩 교육은 결과물을 PC에서 밖에 못 보는데 채팅창자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굉장히 간단한 시나리오를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11월 중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알리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담비의 이 차별점은 뭡니까? 저희는 가입해서 바로 만들어서 그날 당일날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보통 체포빌더들 보면은 자연어처리 기술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자연어처리까지 된다. 이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월 3,000원부터 시작되고 월 3,000원? 네. 월 3,000원, 3만원, 30,000원 이렇게 있는데 30만원은 이제 음성인식 음성 기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로그인 한 사람만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기업 고객들은 30만원을 이용하시고 네. 이벤트 참여하겠다 뭐 이러면은 이벤트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로스프레스 때 직접 쌓아주는 거 그런 API가 이제 3만원 요금제부터 열려있고요. 3,000원은 이제 체험이죠. 체험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저 포함해서 9명 있습니다. 스피노프에서 나오신 분들도 함께 계신가요? 네네. 다 같이 있습니다. 메인에 팀원이 좋네요. 네. 좋은 편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후회라기보다는 뭐가 잘 안 풀릴 때 안 나온 게 낫나 나온 게 낫나 이게 어땠을까가 사람 미치기에요. 그런 생각이 나오면 이제 덥고 지금 내가 이 생각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어렵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잘 풀면 다음엔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으신 거죠? 네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상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가급적 빨리 하지 않을까 제가 9년 일하다가 했다면 한 5년 정도 하고 나와서 하는 게 낙적당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기업의 경험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겠죠. 우리 성흥길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 네. 2021년에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인채포스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하고 활용도 하시고 많이 더 도입을 하실 거라고 믿고 꾸준히 생각한 초심이 참 좋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성흥길 한비아의 대표 흥하시길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